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27호전까지 오픈을 앞두고 있는 솔리아스 풋볼입니다. 오늘은 좀 심오한 주제를 다뤄 볼 건데요. 저희 솔리아스 풋볼 전국 매장 중에 상위 30% 그리고 하위 30% 매장을 비교하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잘 되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한 항목을 추려봤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잘 되는 매장은요. 끝내주는 프리뷰 그리고 피드백이 존재하더라고요. 고객들의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의 고객들의 원초적 니즈가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하기 전에는 궁금해하는데 무엇을 배울지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이걸 잘했는가? 어떤 게 부족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 전에 궁금한 부분을 프리뷰라고 하고요. 수업 이후에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한 걸 피드백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꾸준히 그리고 원장님도 정말 신경을 써가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를 정말 잘해주는 지점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지점들의 공통점이더라. 라는 게 1번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관점이 매장에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잘 되는 매장들 점주님들의 목표를 좀 들어보고 워크숍이나 이럴 때 면담도 해보고 하면요. 올해는 매출 1위 매장이 되겠다. 최우수 매장이 되겠다. 우리 코치들 꼭 베스트 크루 수상시키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매장 안에서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 얼마를 벌겠다. 관점이 매장이 아니라 나. 혹은 추상적인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상 정리를 해보면 프랜차이즈 사업, 브랜드 사업은 내 관점과 아집을 버리고 브랜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내 매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게 본질이거든요. 예를 들면 본사에서 새로운 주제 교육이 있다. 이 본질적인 걸 집중하신 분들은 즐겁게 교육에 참여를 해요. 근데 만약에 관점이 그냥 나의 행복, 나의 돈에 있는 분이라면 귀찮으래. 이미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못하러 또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브랜드가 뭐 성장 중이다. 뭐 정말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이제 곧 수출도 하게 될 텐데 그런 브랜드의 성장이 곧 내 매장의 마케팅 포인트라는 걸 아시는 반면에 관점이 나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데 라는 좀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자연업자라도 관점이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 매장에 성공이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였더라.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 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3번 강사를 띄우는 이것이 매장을 이루는 구성원들 중에 고객을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게 누굴까요? 네. 그럼 강사겠죠. 제가 업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잘 쓰곤 하는데요. 업의 본질은 사람이고 결국은 강사들이 주도적으로 즐겁게 일해야 매장의 온도가 올라간다. 특히 저희 솔리아스크루 매뉴얼룩에서는 강사를 스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꼬꾸만 것도 있어요.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에 비유했을 때 원장님과 코치님들 원장님이 스타가 되어버리면 요즘 고객들 이 정서에 맞지 않다. 라는 말을 저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리더와 조직원들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보여야 오히려 요즘 고객의 눈에는 더 건강한 조직으로 보인다. 이건 정말 시대의 흐름에 원장님을 따라가야 하는 트렌드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인재 검증 제도라는 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강사님들이 수상하고 유튜브에도 가끔 쇼츠처럼 올라왔을 거예요. 매장 기여도 브랜드 기여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한 매장에서 어떤 정준님이 우리 코치님 검증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 상 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항의를 하셨다고 본사 직원들이 이거 보기에 심부름해져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컴플레이너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준님 굉장히 멋진 리더라고 봤어요. 이 지점 상위 30% 지점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매장은요. 코치님들 주도하는 회식, 침묵 모임 이런 것들도 계속 일어나요. 원장님들도 같이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곤 하고요. 올 때만 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인스타 피드가 계속 올라와요. 그런 재미있는 문의가 형성되어 있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 보스가 이렇게 막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리더가 뒤에서 갖춰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준님이 해야 되는 리더십의 정말 이상적인 글입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입니다. 객관화를 잘하세요. 잘되는 지점은 원장님이거든요. 객관화를 잘하시는데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에 취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마이클럽이라는 ERP를 갖고 있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수치화돼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현재 재원생이 얼마고 휴원율이 얼마고 재등록률이 얼마고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여기서 잘 운영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총 회원수가 350명인데 휴원이 250명이 넘어요. 저희는 이걸 관리 이슈가 있는 지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점주님들 가끔 면담을 하곤 하는데 이런 점주님들한테 여쭤보면 저희는 컴플레인은 하나도 없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꼭 강사님들 탓? 고객의 탓을 합니다. 강사님이 수업 영상을 제때 올리지 않아서 고객님들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휴원생이 많아졌다. 그런데 컴플레인은 없다. 정말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객관하라는 단어를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나의 모자란, 나의 허물을 인정받는 덕부터 객관하는 게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만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고객님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라는 부분에서 컴플레인들이 쌓였을 때 민망해서 말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설이 더럽다든지 아이가 다쳤는데 연락한 부가 없는 게 자꾸 부족되다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해당되긴다든지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말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상담할 때 관점이 고객이에요. 고객들이 왔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는 뭐 전국 최고의 브랜드예요. 우리는 뭐 진짜 프랜차이즈고 스페인식 축구 교육을 하고 이런 얘기부터 줄줄이 눌러놓고 자랑부터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너나 봐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 사실 이 고객들은 아이가 됐든 여성 회원들이 됐든 그 프로그램 그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확히 틀을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거를 궁금하지 않게 정말 이들이 궁금한 포인트들을 내가 먼저 읽어서 잘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브랜드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아직 대한민국인데 모르는 분들한테 아직 우리의 포지션은 동네에 흔한이 흔한이 추우시던 똑같다. 그들과의 비교 무인은 결국에 고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좀 겸손하게 고객의 관점에서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 5가지 이 공통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저희 업은요.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이 논덩이를 굴리는 사업이에요. 본사에서 최초에 정말 마케팅 잘했고 시스템 셋업해서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불러가게끔 만들어 드린다고 한들 반항이 잘못되어 있다면 눈덩이를 굴리다가 다 쓰러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어쩌면 창업도 창업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과 관리에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브랜드와 정주가 함께 성장하는 솔레아스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